불채포특권 포기 김 대변인은 불채포특권은 윤석열 검찰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의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이냐. 검찰의 무능학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완장찬 윤핵관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우려를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했다.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과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생군은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작이 놀랍다. 이것이 주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신뢰 회복이냐,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야당 대표를 올간했다.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의의 상정,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치훈 동화닷컴 기자 이메일 주소